4.3 재단 갈등 어디까지 가나? 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직이 도지사의 선거공신을 위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재단 이사장 임용이 결국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레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4.3 영령파리 그리고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미래를 여는 재단이 되기에 힘을 모아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4.3 재단 갈등 어디까지 가나? 입니다.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갑니까? 요즘 계속해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 내용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를 답은 그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지금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갈등을 풀어갈 기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족해가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 제주도와 재단 간의 그런 갈등 구도에서 자칫 제주도가 살짝 뒤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역할입니다. 자칫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4.3 유족해 관계자들을 끌어들여서 방패 마귀로 내세운 것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또 나중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좀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과정 좀 설명드리자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4.3 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일에 입법 예고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무보수 비상근명예직인 현재 재단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두도록 하고 도지사가 그 이사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임원 추천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어쨌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건데요. 다른 출처 출연기관과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재단의 최상위 의사결정구조체인 이사회에 제주도 공무원도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두 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를 또 맡게 됩니다. 그 두 명의 공무원이 무조건 이사가 되는 건데요. 이사가 되고 또 이사장 역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도지사와 공무원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책임경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는 취지를 말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오영훈 도정이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재단의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하고 재단 운영을 도지사가 쥐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이사진으로 두 명이 들어가고 또 도지사가 이사와 대표 이사를 이사 그리고 대표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체제의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히 제주도정이 이 재단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직이 도지사의 선거공신을 위한 낙하산 인사로 또 채워질 수 있다. 그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고요. 재단 이사장 임용이 결국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얼마간 행정과 살짝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제주 4.3평화재단은 때로 제주도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사장 명의로요. 이런 상황은 비상근 명예직 이사장 체제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뽑았다면 도지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사장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도지사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우려인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우려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정은 재단 이사장이 상임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 경영이 어렵다. 그런 취지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4.3평화재단이 지난해 감사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던 일을 특별히 강조해서 여러 차례 거론하고 있는데요. 마치 4.3평화재단이 도지사가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상근대표를 임명한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제주도 여러 출자 출연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오영훈 도정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사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임종 직무대행이 이력이 됐었는데 오임종 직무대행도 어제 사퇴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급하게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결국 사퇴를 한 거죠. 약 19일 20일 정도 됩니다. 갈등을 결국 풀어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지금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임종 직무대행이 전 유족회장이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오임종 직무대행, 이제 전 직무대행이 됐는데 이분까지 사퇴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4.3평화재단 이사회가 제주도정에 조례한 입법 예고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도 됐었는데요. 재단 이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했다고 해요. 면담에 대해서? 네. 우리는 강력히 이렇게 제주도정에 입법 예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담을 하시느냐 그랬던 거죠. 재단 이사회에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면담을 했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오 전 직무대행은 오영훈 지사와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에 이날 간담회가 이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방문입니까? 네. 좀 낯설게 들려요. 그런 발언들이. 이건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네. 이사회에서 의결한 어떤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구심을 또 이사회에서는 갖고 있는 거죠. 면담을 통해서 뭔가 잘 풀려가고 있다. 제주도와 오영훈 지사와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식의 오영훈 도지사를 위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사회 측에서의 불만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사회 차원에서 의결된 것이 있는데 왜 직무대행이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서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군요. 이사회에서는. 오임종 전 직무대행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은 좀 모호했어요. 그러면서 또 재단 이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이 제주도정에 추진하는 이른바 봉급제 임명직 조례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근 이사장이요? 네.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문에서 4.3008이 4.3008이 그리고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미래를 여는 재단이 되게 힘을 모아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3008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인데 뭡니까? 4.3평화재단이 그러면 4.3008이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읽혀지는 겁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 이 4.3008이를 하고 있냐? 제주 4.3평화재단이. 평화재단의 이사단이. 이사들이. 그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오임종 전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 전 직무대행은 4.3평화재단이 이사진이 자신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런 점을 피력했고요. 골자는 4.3평화재단 이사회가 제주 도정에 강력히 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와 만난 등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사들이 좀 비판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오임종 전 직무대행을 인터뷰하기로 했으니까요. 또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환경부 왜이러나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정말 열심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실히 따라왔거든요. 그런 노력에 환경부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이거 뉴스 나왔는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주시민사회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먼저 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됐었는데 보증금제가. 전국 확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완화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이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불편해도 이게 취지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왔던 건데. 그 성과도 이뤄냈었는데 이게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일회용품 사용 시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나중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한 300원 정도 했어요. 보증금이. 다시 반납하는 게 그런데 좀 불편한 일이긴 해요. 그전에는 아무데나 버려왔으니까 쓰레기통에도 잘 버리셨겠지만 그런데 각 지역 해안가에 이 일회용 컵 쓰레기들 많이 보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해보니까 무려 70% 가까이 환수가 됐습니다.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성과를 확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었고 제주도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갈등이 많았거든요. 카페 프랜차이즈 업주들로부터 이제 좀.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환경부의 애초의 계획이었는데 그걸 환경부가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국 시행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지자체가 반발을 감당하면서 이걸 추진하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당장 제주도에서도 또다시 이걸 물거품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부 비판하는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환경부가 제대로 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오늘 제주도의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 나가자라는 건데요. 지난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해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 정도는 괜찮아.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 많이 훼손되어 왔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책이 반영되어 왔는데 이걸 다시 자발적 참여 기반 정책으로 바꾼다? 당연히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이 환경부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나 비닐봉투 판매 금지 계도 기간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 가까이 계도 기간도 모자라서 이건 아예 포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해나가라.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